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악기는 트럼펫입니다. 트럼펫은 오케스트라의 근간 악기 중 가장 높은 소리를 담당합니다. 밝고 화려한 음색을 가진 만큼 음악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고 소리가 선명하게 전달되어 오케스트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. 트럼펫은 곡선 형태의 관 끝, 벨이, 나팔루안구, 관 중간에 있는 벨그를 분지하여 소리를 냅니다. 이 벨그는 19세기 전반에 창작되었는데 덕분에 자영 배응 후에 반응계 연주가 가능했다고 합니다. 카니발 곡 베니스의 아르반 트럼펫 주엣 41번을 2학번 김현중, 2,3학번 조용호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. 가니발의 역할을 느낄 수 없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